안녕하세요. 공명호 tv의 공평호입니다. 이렇게 옳고 그름이 심하게 흔들려서 어떻게 하겠는가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자주 드는 생각입니다. 부끄러워해야 될 사람들이 더 당당하게 낯이 아주 뜨겁게 무엇이든 따지는 시대가 되었으니까 참으로 난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울산시장 지방선거와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이야기입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하명수사 사건을 수사해왔던 검찰은 지난 1월에 황운하 국회의원과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을 기소했습니다. 황운하 의원은 울산경찰청장 재직 시절에 2018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친구인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서 청와대 하명으로 선거 직전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수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마 그 내용은 대부분 언론에 상세하게 공개됐기 때문에 공소장을 읽어본 사람들은 대부분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혐의가 상당히 범죄 혐의가 상당히 짙게 들이온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월 30일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주 당당한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첫 번째는 검찰이 그 악을 척결하느니 반부패의 중심된 역할을 하느니 따위의 환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검찰은 조직의 이익과 개인의 공명심을 위해서 종종 없는 그 악도 만들어내며 스스로 그 악이 되었습니다. 부패를 척결한다면서 부패먹이사슬의 최상위 포식자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냉철하게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선진국 어디에서도 그 악 척결이니 반부패니 하는 명분으로 검찰이 나라를 쥐고 흔들어게 놔두는 나라는 없습니다. 아마 일반 국민들이 황운하 국회의원의 이런 주장을 들으면 그러면 그런 청와대 관련 권력형 비리사건은 앞으로 누가 수사합니까 경찰이 할 수 있습니까 당신도 경찰이 어떤 한계를 갖고 있는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가 할 수 있습니까 공수처는 그자말로 행정부 수장의 수족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한민국에는 권력형 비리사건을 수사하는 기간이 없어진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다음은 잘못 설정된 검찰의 역할에 도치돼서 황운하 씨의 주장입니다. 지금의 검찰계획에 저항하는 검사들은 공무원의 본분을 망각한 것으로 하루빨리 사직하는 것이 주권자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월 27일 날 단행한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고 사표를 계속해서 내는 그런 행렬이 이어지자 이들은 결국은 공무원의 본분을 망각한 검사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주장을 잃고 한 분 제이님이란 분이 정말 시비적절한 그런 지적을 합니다. 저에게는 황운하 의원 주장이 도덕 잘 잡는 경찰은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검찰을 무력화 집단으로 만든 다음에 범죄자들이 키를 패고 산다는 말이죠. 황운하 의원은 이미 피의자가 아닙니까 아마도 그분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나를 잡는다고요? 어림 반품 없는 이야기죠. 나를 잡는다고요? 어림 반품 없는 이야기죠. 이런 자신감 때문에 황운하 씨가 자기의 주제를 넘는 주장을 페이스북에 펼치고 있는 것이죠. 또 케인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몸담았던 경찰이 권력형 부패수사 능력과 배짱이 없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처럼 권력에 빌붙어서 한자리 하는 사람은 그냥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좀 콕 집어서 나무라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피의자 신분인 황운하 현 국회의원이자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의 이 같은 자신감, 이 같은 당당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는 무혐의 처리될 것을. 다음 질문은 울산시장 지방선거 처리권입니다. 법무부가 8월 27일 날 단행한 검찰 중간 간부 인사안을 보면은 황운하 의원의 자신감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것을 충분히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보관은 또 그것이 아마도 청와대 보관일 것입니다. 청와대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함행사건은 수사뿐만 아니고 재판까지도 공소를 유지한까지도 완전히 날려버리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없는 일로 한다. 이렇게 아마 계획을 세우고 추미애 장관이 행동대장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유죄와 무죄를 직접 다룰 수사팀인 주축검사들을 이번 인사에서 완전히 다 공중분해시켜버렸습니다. 지방으로 다 좌천 내지 전보시켜버린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울산시장 사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던 김성훈 서울 북부지검 행사 1부장의 인사를 들여다보면은 현재 집권 세력이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함행사건을 어떻게 공중분해시킬 계획을 갖고 있는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1월 달에 검찰 대학살로 불리는 그런 인사 과정에서 지금 김성훈 검사를 서울 북부지검에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배치 이후에도 김성훈 부장검사는 울산 사건 재판에 들어가면서 공수 유지를 하는 그런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하지만 8월 27일 인사에서는 아예 김성훈 검사를 날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런 공수 유지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국민권익위원회로 파견해버린 겁니다. 결과적으로 김성훈 검사가 파견되면서 더 이상 울산 사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검찰 내부에서 외부기관을 파견할 때는 본인이 희망하거나 아니면 사진에 본인의 의사를 다진하는데 그런 것 전혀 없이 김성훈 부장검사는 그냥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8월 27일 날 인사 발표를 보고서야 자신이 검찰에서 국민권익위원회로 파견 근무를 하게 되었구나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이미 현 정권이 울산 사건 재판에서 중추 역할을 하는 김성훈 부장을 그냥 밖으로 내치면서 공수 유지 방해를 본격적으로 시도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결국 청와대를 개념하고 그리고 또 대형 사건인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하명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수사와 재판 모두가 진행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껏 검사가 심혈을 거려왔던 많은 권력형 비리 사건 이런 부분들은 일체 앞으로 수사나 재판이 원활히 이루질 가능성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조치를 1월 달과 그 다음에 8월 달이 이루어지는 그런 검찰의 인사안을 보면 더 이상 검찰은 권력수사를 하지 말라 이런 메시지를 제시한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해오던 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도 그냥 중단시키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죠. 법도 국회를 통해서 마음대로 만들어서 쏟아낼 수가 있고 부패 비리 이런 것도 아무도 이제 와치독이 없는 겁니다. 감시견이 마음대로 이제 해먹는 해먹을 수 있는 그런 기초나 기반이 마련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검찰개혁의 궁극적인 목표가 결국은 지금 와서 한 번 더 확인하게 된 것은 현재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을 완전히 제거하고 장기 집권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구나 이런 부분들을 새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어쨌든 그들끼리 마음대로 해먹는 세상이 열리게 되었다. 그나마 유일하게 한국에서 살아있는 권력을 감시할 수 있고 또 제어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그런 기관이었던 검찰이 완전히 와해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겠습니다. 참 야멸차게 모든 것을 접수해 나간다. 그들이 자신들의 의도대로 오래오래 권력을 향유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 국민들이 그냥 복 속에서 네 먹으십시오. 다들 잘 드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뭐 본인들이야 오래오래 즐기겠죠. 그러나 저게 아니다 생각해서 반발하거나 반항하거나 저항하게 되면 또 권력의 수명이 대폭 단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추미애 장관이나 청와대 팀이나 정말 인사를 통해서 검찰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그런 과정을 보면 정말 그런 종류의 일은 참 잘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을 위한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8월 31일 날 감승팔이 말라 사이다 발언을 보시고 bdsn님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 역시 살면서 부모님한테 자주 들었던 말씀 중 하나는 남하게 의지하지 말라 너 자신은 너가 지켜라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건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죄인 취급을 하고 이기죄야 밀어붙이니까 정말 기가 막힙니다. 남의 것을 탐했나요? 거짓으로 누군가를 속였나요? 남에게 빌붙지 않는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풍토가 될까 걱정입니다. 나라에 의존하는 사람이 숫자나 비중을 늘리는 일은 그것이 무슨 무슨 지원금이든 또 무슨 무슨 쿠폰이든 간에 결국은 비슷한 자원에서 저는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주 어려운 사람은 도와야 되겠죠. 사회가 공공부조 차원에서 도와야 되지만 자기 손과 발로서 벌어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스스로 자립해야 된다는 그런 시대정신이 한 사회 대다수 사람들이 그것을 공유하고 있을 때 그 사회는 역동적이고 번영하는 그런 길로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 사회가 참전 구석구석마다 뭔가 정부에 의존해서 해나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당연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 그러면 그 사회는 쇠락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받은 지원금의 수십배 수백배 수천배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비용을 치르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정말 그 공짜라는 부분을 정말 주의해야 되는데 이미 한국 사회는 마치 유조선이 방향타를 선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거대한 공짜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한국 사회의 앞날을 크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특히 개인의 삶에서도 자립자존을 상실하게 되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개인이든 공동체든 간에 자기 손과 발로 그리고 머리를 사용해서 자립한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BDSN님은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로서 이렇게 질문이나 댓글 남겼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한 답하는 시간을 갖게 됐고요. 그리고 앞으로 공병호TV 또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 그리고 영어 유튜브 채널인 GONGTV를 통해서 여러분도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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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